역전의 승부사 엠베엠골드 신광섭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광섭입니다. 괜히 암울하게 저희가 둘 다 검정색 옷을 입고 와가지고 눈치가 없으셨어요. 비가 많이 와서 혹시나 백색을 입으면 너무 티가 날까봐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다행인 건 어제만큼 급락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밑고를 좀 달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해운주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역전의 승부 여기서 봐야 되는 건지 신광섭 매니저님의 의견 어떻습니까? 사실 해운주가 조금 올라가는 배경이 미국 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었거든요. 바로 BDRY 티커로 해서 브레이크 웨이브 쉬핑 ETF라고 해서 미국에서의 해운주, 해운 운임 관련된 부분에 상승하냐 하락하냐 배팅하는 ETF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 전입 미국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 좀 안 좋긴 했어도 어제 윗고리를 달고 밀렸거든요. 최근에 좀 올라왔던 게. 그래서 같이 좀 반등이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윗고리를 좀 조심해야 되는 패턴들이 지금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연속 속에 떨어지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해운주는요. 조금은 뒤에 밀어둬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좀 우회의 의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 증시에서의 그 분위기가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조금 더 확인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신강선 매니저 역전의 승부사는 여기서 승부를 보지 않겠습니다. 우회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럼 어느 쪽에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 승부를 볼 수 있는지. 지금 약간 시장이 종목 장세가 나오긴 해요. 그런데 약간 퐁당퐁당. 그리고 A가 퐁당퐁당하면 B가 또 쉬었다가 또 퐁당퐁당해서 또 올라갔다가. 연속성이 좀 없네요. 그렇죠. 연속성과 확장성이 떨어지는 장세인데 이게 아마 정말로 단기적으로만 보셔야 될 것 같다. 먼저 말씀드리고 10월 5일까지 이 장세가 유지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계속해서 승부보다는 의외로 계속 의견을 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마찬가지죠. 지금 제가 세 번째로 바로 재건줄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옴 시티 플러스에서요. 오늘 종목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회사입니다. 코오롱 글로벌 회사를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운의 우회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 코오롱 글로벌을 갖고 왔습니다. 퐁당퐁당이라는 게 정말 말이 맞는 게 오늘 유신, SI 이런 종목들이 하락을 해요. 그렇죠. 사실 어제 제가 여기서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한미 글로벌도 올라가고 있었고 코오롱 글로벌, 유신이 상한가 들어가고 희림도 올라갔죠. 그런데 시간 내에서 빠져요. 원래는 올라가면 다음 날 갭 떠가지고 쭉 밀려야 되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연속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그냥 갭 상승도 못하고 주저앉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해운 우회인 주로 재건 플러스 사우디 모멘텀을 보자 이렇게 말씀드린 차원에서 세 번째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미 글로벌, 도아 엔지니어닝 그리고 세 번째 코오롱 글로벌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상하수도 관련된 컨설팅 플러스에서 엔지니어닝 사업까지 전반적으로 영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는 모멘텀은 딱 두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할 텐데 지난번에 제가 도아 엔지니어닝이 소개시켜 드렸을 때도 폴란드 관련된 모멘텀 지금 우크라이나 바로 서쪽이 위치한 국가가 바로 폴란드입니다. 서북부에 위치한 국가가 폴란드인데 그쪽을 중요 거점으로 해서 우크라이나 복원 또는 재건 사업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일정이라든지 이게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한국 우크라이나 협력 지원 단을 꾸리면서 아마 9월 말과 10월 초에 좀 더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들은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포함해서 재건주들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좋은 눌림자리가 현성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오늘이 20일이기 때문에 22일 날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죠. 젤렌스키가,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총회,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유엔총회 연설을 하기 위해서 뉴욕으로 넘어가신 상황에서 릴레이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에 따라서 이제 또 모멘텀이 있습니다. 참석하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과의 또 지원 관련된 면담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우크라이나 뭐 전쟁이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키우 중심으로 서쪽은 계속해서 뭔가 보건과 재건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가시화되고 있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코오롱글로벌, 오늘 이제 재건주 플러스 네옴시티 관련주로서 세 번째 종목을 또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코오롱글로벌 두 가지 모멘텀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장의 역전의 승부주는 코오롱글로벌 재건에서 찾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린이로서 주린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궁금한 게 요즘은 그 안에서 테마에서 대장을 좀 많이 고르잖아요. 대표적으로 이미 갔다 할지라도 유신을 재공략하거나 히림을 재공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코오롱글로벌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거는 이제 제 코너를 많이 애청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올라가는 거를 쫓아가는 건 사실 저도 제 스타일상으로 잘 안 맞고 이게 쉽게 얘기해서 복불복이에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서 올라가면 좋지만 대부분 10개 중에서 5개는 올라가도 5개는 다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종목 고로는 운이 없었나? 이번에는 내가 손실을 받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차라리 수익을 대장 역할을 하는 종목보다는 적게 가져가더라도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그리고 혹시나 지수가 좀 밀리면서 이 종목은 당연히 같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손실이 좀 적은 종목들, 뭔가 이제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말씀드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력 빠르게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야기해보죠. 자, 일단 제가 여태까지 목표 수익률을요. 사실 10% 넘어간 종목들이 거의 다 많았는데 제가 이제 목표 수익률을 대부분 18에서 20% 정도 잡다 보니까 10% 넘어갔다 윗걸어 달리고 밀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오늘은 딱 10%만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제가 왜 그러냐 15, 5일날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상장을 하거든요. 내일부터 천약 들어가잖아요. 시중에 돈이 그쪽으로 다 흡수가 돼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짧게 짧게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목표 수익률을 계산했을 때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목표 가격을요. 14,500원 선 이 정도까지 한번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록 했고요.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11,900원 선 잡아 드릴 테니까 코오롱 글로벌 조금은 더 보고 싶어요. 300일 선까지는 한 15,000원 정도 넘어가는 지점까지는 무난하게 열려 있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약간 윗걸이를 좀 많이 다는 장세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10% 기대 수익률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코오롱 글로벌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목표 주가 14,500원 제시했습니다. 딱 10% 정도의 수익을 챙기고 빠르게 나오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 외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전반적으로 저희는 시간 관계상 시장 거시적인 것들을 다 다루지 못해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안 좋을 거라고 혹은 좀 대소 부침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얻어갈 수 있을까요? 10월 5일에 두산 로보틱스 관련된 예시를 좀 드려드렸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부분들은 제가 어제 저녁에 공개 방송했던 녹화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튜브에다가 MB&G 신광석 검색하시면 최근 나왔던 CTA 포지션 관련된 부분들과 그리고 제가 어제 공개 방송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FMC 이후에 재료 노출로 하락할 가능성이 미국 장애가 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관련된 포지션도 확인하실 분들은 너튜브에 MB&G 신광석 검색하시면 어제자 영상 여러분들 꼭 한번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FMC를 확인하고 시장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다. 그것에 대한 이유 궁금하시다면요. 유튜브에서 우리 신광석 매니저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역전의 승부사는 매일같이 여러분들의 역전을 도와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